오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내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주를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 새벽기도 올해 2019년도 저희 집중 새벽기도 말씀이 이 빌리뽀서 2장의 5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빌리뽀서 1장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빌리뽀서 12장 18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이어서 이번 말씀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월급을 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실력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또 생명에 받은 은혜를 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중요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기관 안에 또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는 너무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교회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같이하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 여와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한 해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신실한 제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너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위하여 빌리포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또 바울을 돕게 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게 또 병이나 있고 이 교회에서도 근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이 빌리포 교회에 또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대신하여서 보낼 제자를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오늘 2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요 이는 뜻을 가치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지금 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디모데를 이 진실한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다시 이 빌리포 교회를 보내려는 그는 속히 내가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심중의 뜻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편지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전화가 있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게 다 인편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너희가 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빌리포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의 소식을 전하여서 빌리포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에바브로티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 편지를 보내고 빌리포 교회 소식을 또 듣고 감옥에 있는 이 노년의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를 인하여 위로받고 기쁨을 같이 공유하려고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고 내 사안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21절에도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보내려고 했는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갈 수 없는 사항이 있고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밝히는 것은 뭐라 하냐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래요 각기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각기 자기가 다 사항과 여건이 있지만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2순위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실한 디모데 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대신 믿고 아까처럼 동력자를 보내고 그 동력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또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정도는 이런 신실한 제자의 만남은 하나님이 절대 제자의 만남이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내 말 잘 듣고 나랑 친하고 나랑 잘 통하고 그는 나의 개인적인 아는 동생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전도와 성교 속에 오늘 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생명을 전하고 전도와 성교하는 주의 종의 만남도 평신도에게는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또 바울처럼 주의 길을 가는 또 우리 사역자나 주의 종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 제자인 디모데의 만남은 우리 정말 중요한 하늘의 시간표 속에 땅의 절대 제자의 만남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중요한 만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온단의 배경이 자문서 19장입니다 19장 21절인데 여호와의 뜻 우리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는 건데 그건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 맞춰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문서의 모든 기준의 부분이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많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있고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또 큰 축복 중에 이 하나가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것이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스승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친구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많은 또 이 만남 중에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또 성교여행 때 만난 이후에 5년이 지난 이후 또 2차 여행 때 4등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나이가 청소년기였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이때 바울이 여기에는 만남이 뭐냐 제자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중요한 또 전도여행 속에 성교여행 속에 만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바울과 디모데는 환상적인 성교의 팀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역에서 나랑 같은 기도의 팀 또 전도의 팀이 있는 것은 정말 축복된 거죠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함께 갈 수 있는 성교의 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또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만남의 축복을 강구하실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우리가 그리스로 만난 것 예수 그리스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우린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 우리 주의 종과의 만남 또 예원교의 단위 목사님인 정은주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또 지역의 또 우리 교구 목사님과의 만남 기간에 또 각기 전도사님과 목사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만남보다 우리가 가장 값진 만남이 이런 기중한 만남의 중요한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처럼 진실한 제자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인력의 만남이 아니면 항상 가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은 언제나 강구해야 할 축복 중에 오력 중에 하나잖아요 영역과 지력과 인력과 경제력 우리의 체력 중에 또 인력의 만남은 영역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속에 이런 스승의 만남 영적인 스승 육신의 스승 우리 또 친구의 만남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너무 다익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만남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생명을 같이 할 성교를 같이 할 바울과 디모델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또 다익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동력자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는 기한 만남의 축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 디모델을 보내려고 한 이유가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이가 이 밖에 없대요 디모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들은 각기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내 육신의 일을 선택하여서 바울이 지금 가장 답답한 현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고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빌리뽀에 보낼 생명을 걸고 보낼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와 성교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 안에서 이런 같은 팀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기관 안에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갈 수 있는 그 팀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가야 이게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성교회를 같이 갔는데 결국은 다른 내 개인의 이익이 끼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의 일을 할 때는 내 개인의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넘어야 되고 내 감정을 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의 또 6월절의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는 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바울은 디모델을 빌리포 교회로 보내게 되고 우리는 이번 새벽기도 말씀이 집중 새벽기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원단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예원교회는 헌당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늘 각자가 또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또 여기 바울의 마음을 아는 디모데 내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원하시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기관을 섬길 때 나의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무더군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세우기로 원하는 제자 중심인지 또 현장 중심인지 그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력의 축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주의 일에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 밖에 없다는 것처럼 서로의 사정의 부분도 우리가요 개인의 사정 또 기관의 사정 교회의 사정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나가는 거지만 지금 현실에 대한 그런 사정도요 알아야 기도가 진실되게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력이 필요한지 경제력이 필요한지 우리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또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성교에 함께 가는 자였어요 끝까지 가는 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아는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아는 디모데 우리는 성교 현장을 우리가 또 아는 우리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원교의 헌당의 현실을 아는 우리 성도들 지역의 사정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현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의 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 대한 모든 필요한 부분을 함께 기도해 줘야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하의 뜻이 완전히 또 성취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이번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이 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런데 자기의 지금의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만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을 향한 그는 보고만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바울에 그런 중심과 열정이 구구절절 묻어 있는 부분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권력에 대한 기도도 이번 또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기간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의 현 시점을 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교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후신자 가문인지 내가 믿는 가문인데 지금 종교사랑 하고 있는지 바울이 내가 이방 성교사지만 내가 나의 유대인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내 가정, 내 가문, 내 기간 내가 성기고 있는 예원교회 지금 메인을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기도의 기준을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하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의 뜻의 방향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개인의 일을 먼저 앞서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동생 내 우리 친정 식구가 다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순간적인 판단을 잠깐 잘 못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좀 편하려고 여기 김포공항에 국제선에 가니까 전주로 가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다 매진이 되고 제가 그때 이 시내에서 보낸 시간이 두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택시 타고 가고 또 그 다음 시간도 다 매진되고 그 이후의 차까지 다 매진되어서 터미널로 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나중에는 내가 시내 안에서 두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만나는 시간도 두 시간을 내가 허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중요한 그때 만나서 같이 성교할 시간표를 놓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느냐 따라서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이거는 내 시간표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는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 재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이렇게 하마르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간역을 빗겨나가다 간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을 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간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우리 올해 2019년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에서 우리가 빗겨나면 안 되고 간역에서 빗겨난 모든 것을 재라고 하는데 많은 송도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간역을 빗겨난 내 중심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조금 편하려고 내 중심으로 하다가 중요한 가정 모임의 시간표를 놓치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올해 중요한 일에서는 항상 내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요나처럼 니노에이로 가야 되는데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도록 정말 신실한 디모데 제자의 응답이 있고 또 바울이 파송해야 할 때 내가 파송 받을 수 있도록 성교 가야 할 때 성교 갈 수 있도록 같이 현장 나갈 수 있을 때 현장 갈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충성된 제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에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보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정말 걱정했고 또 빌리포 교회에서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걱정할까 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더 자기 바울을 돕는 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 디도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빌리포 교회 출신이고 빌리포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진실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에바브로 디도 빌리포 교회의 제자 그리고 바울이 만난 디모데 제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 또 예용교회 단임 목사님의 제자 우리는 또 기간에 또 그리고 교구에 또 우리 목사님들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충성된 제자 에바브로 디도처럼 내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병들기까지 바울을 돕고 감옥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헌신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동력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25절에 그러나 이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 바울이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요 그는 나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래요 형제 그리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요 이 빌리포 교회가 대역 군인으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 빌리포 교회는 군사된 군인들의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함께 내가 형제된 자이고 수고한 자이고 군사된 자이고 그리고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한 그런 자가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 1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기간에 또 이렇게 우리 맡은 직분 또 우리 중직자의 직분 그리고 지역의 그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오늘 바울처럼 나의 형제요 또 수고한 자요 군사된 자요 나의 모든 쓸 것을 돕는 자라는 이 말씀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하게 성전의 기둥으로 지역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진실한 제자 디모델 충성된 제자 에바브로 디도를요 기중이 종기여기신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종기여김을 받아 또 인정받고 전도와 성교에 기하게 쓰임받는 정말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원교회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디모델처럼 제자 디모델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충성된 제자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살아 성교하는 동력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기중이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